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즉,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미국 주식에 쏠립니다. 추석 연휴 앞뒤로 미국 시장에서 주요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모멘텀을 활용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이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을 주가로만 정하게 한 현행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증권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사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주에는 일반 청약과 수요 예측이 한 건씩 진행됩니다. 제닉스는 19에서 20일 공모가 4만 원의 일반 청약이 진행됩니다. 토모큐브는 20에서 26일 희망 공모가 1만 900원에서 1만 3,400원의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2부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 우리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장 모두 다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세워갈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김정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시장이 이번 주 솔직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만 해도 하락장 가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금 좀 올라와서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인사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임정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계속 빠질 것만 같다가 다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빠지지만 않습니다. 항상 그 공포감의 끝에서 다시 반등을 한 것이 시장이고 그래서 항상 그 시장이 빠질 때는 그것만 먹지 말고 다음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시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부터 시스템 트레이더로도 개발을 하락을 했었고 투자 대회도 하락했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다음 주 시장 연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대방출 총동원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공략주도 아주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략주 마지막까지 공략주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주 시장 한번 제대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 전략 제대로 세워서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공략주 우리 추석 이후에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략주 수익률 또 리뷰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정말 상승 흐름 좋았잖아요. 하나씩 그 공략 타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수도 없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종목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 이 하반기 웬말에도 다시 갈 만한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AS를 가져보는 시간.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가 어느 타점에서 이 시장 최고의 탑픽 종목들을 기가 막힌 타점을 잡았는지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런 여전히 좋은데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드렸죠.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클래시스 타점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고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황금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아주 기가 막힌 매매 타점을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돈이 들어오는 저항선 스타트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클래시스 최근 조정이 한번 다시 끝났고 다음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최저점에서 잡아드렸지만 제가 잡아드렸다는 종목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대장주다. 섹터 대장주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다음 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약 드렸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매매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T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1.5배 이상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150% 가까운. 어떤 타점에서 드렸나?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죠? 지금 4시 신고가를 돌파를 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디서 돌파가 시작됐나요? 추세 상승은 역시 돈이 되는 이 황금색 거북스라이. 이 저항선을 특정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추세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거 2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스타트점을 HT에서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함께 이런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 여전히 잘 봐야 된다. 제가 최저점을 잡아드렸지만 여전히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윙. 지금 제가 반도체 섹터 한참 조정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할랑말랑 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드렸었죠? 테크윙. HBN 관련 대장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크윙, PSK홀딩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HBM 대장주로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며칠 횡보하지 않고 여기 황금색 라인 강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되고 반도체 쪽이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쪽 순환매가 돌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테크윙이다. 제가 최저점에 잡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공략주로 한번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다음에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선크림, 선케어 관련 대장주로서 제가 VT와 함께 화장품 대장주로서 항상 꼽아드리는 종목이죠. 어떤 자리에서 드렸나? 저는 오르기 전에 드립니다. 역시 오르기 전에 완전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이 오면 본격적으로 선크림, 선케어 불티나게 발릴 거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고다. 말씀드렸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황금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추세 상승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기 직전인데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은 한 번 놓쳤다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다음 또 한 번 신고가, 다음 상승 파동에서 추가적인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제가 리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대장주만 제가 뽑아서 공략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제일 체크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항상 트레이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SK홀딩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HBM 관련 대장주 중 하나다. 테크인과 함께 이 자리에서 드렸었죠. 6월 1일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다음 주에 티에 올랐죠. 제가 티에 오르기 직전의 종목을 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소형주 위주나 테마주 위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있는데 이 종목도 어김없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고 멋지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이 황금색 라인. HT에 설치하면 매매 타점을 닿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안내해 드릴 때 한번 HTS를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화장품 OEM 업체로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금색 라인은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 트렌드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화장품 OEM 업체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살짝 시장 영향으로 눌림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살짝 눌림이 있지만 결국 스타트점은 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뭐냐. 확률과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은 매매를 했을 텐데 그 와중에 어떤 특정한 저항선을 돌파를 할 때 그리고 시장 중심에, 섹터별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확률, 추세 상승이 시작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 선이 바로 황금색 거북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설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매매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틱. 이 종목도 대장주죠. 뭐죠? K 변압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조정이 조금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보이는데 전력 슈퍼사이클은 거의 한 2, 30년 만에 한번 오는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 HD 현대 일렉틱 변압기 관련 대장주로서 이 자리에서 드렸죠. 이 자리에서 드렸다. 주로 이제 횡보를 할 때 많이 드립니다. 횡보할 때 오르기 전에 김정은 전문가는 닷점을 잡는다. 어떻게 이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통해서 잡는데 여기 황금색 라인 딱 저항선 돌파를 하고 상승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시총이 엄청난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황금색 라인 돌파를 하면 멋지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추세 스타트 추세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닷점을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 라인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서 할 때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C라는 종목도 삼성전자, HBM 관련 대장주로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HBM3 콜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향 HBM 대장주인데 살짝 눌림이 있는 것 같더니 여기 황금색 라인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번 급등 나올 때 20%, 30%씩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멋진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좀 소용주의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도 방산에서 뻔해 놓을 수가 없죠. A4 레이더를 국산화 개발을 하고 있고 방산 섹터 대표 방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때는 이미 황금색 라인 돌파를 한 상태에서 추세가 막 시작됐다. 판단을 하고 7월 27일 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방송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상승하기 직전 상승한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승 직전의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종목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T라는 종목을 재공략을 했죠. 언제? 바로 이제 시장이 폭락했던 그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폭락하지만 반등은 결국 나옵니다. 그 반등이 나올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오나? 바로 대장주 평소 가장 강력한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가 먼저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폭락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겁먹지 마시라 이때 대장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제가 VT를 말씀드렸고 이때 급등이 VT 반등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시장의 기업 실적과 기업과 상관없이 시장 하락이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아주 낮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시고 이렇게 공략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략주를 배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에도 한번 공략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제가 금리인하 사이클이죠. 금리인하 사이클에서는 가장 탑픽 섹터로 뽑는 게 바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인하 사이클에서는 뭐가 왜 수혜가 되죠? 바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다음은 R&D의 이렇게 비중이 높은 특히 신약 개발 이런 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죠. 그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금리인하 사이클에서는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죠. 그래서 종근당 같이 이렇게 시작 관련 정보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8월 3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월 3일 날 제약 바이오 여전히 잘 봐야 됩니다. 여전히 잘 봐야 되고 제약 바이오들을 잠시 보셔야 되는데 어떤 타점에서 드렸나요? 이때 방송에 드렸죠. 이때 방송에 드렸는데 시장이 눌림이 오고 빠지나 싶더니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하고 방송해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추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근당 지금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이 왔는데 다시 한번 저는 상승 파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대형 제약 바이오 지금 하반기에 어떤 정보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고 탄탄한 캐시카우가 있는 그런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이 될 수도 있고 비만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항암제 관련될 수가 있고 그런 모멘텀이 있고 이렇게 탄탄한 캐시카우가 들고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죠. 바이오 종목 꼭 주목하시라. 그중에 하나가 종근당이었고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제가 1차 2차 목표까지 손절가까지 다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8월 17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와서 10% 넘는 수익률을 드렸는데 제가 바이넥스는 어떤 종목이죠? 바로 생물보안법의 대장주다. 이렇게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입니다. 생물보안법 뭔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이 자국에서 들어와 있는 중국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한마디로 내친다. 쫓아내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넥스가 그 중심에 있겠죠. CD의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있겠고 바이넥스도 그 중 하나고 셀트리온도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바이넥스가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생물보안법 대장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황금색 라인이죠. 이 거북스 라인의 돌파를 한 상태에서 방송의 공략주를 재드렸습니다. 왜냐 돌파를 했으니까 추세 상승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다. 그래서 판단해서 제가 공략주를 제시해드렸죠. 그다음부터 없겠네요. 역시나 어김없이 추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재료도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온다. 다시 한 번 바이넥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대왕고래죠. 동해가스 유전 관련해서 대장주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8월 29일 날 방송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방송을 드리고 그다음날 역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이 황금색 황금색 라인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죠. 아주 심플한 논리인데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 보고 제가 대장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8% 바로 바로 그 다음 주에 7.884%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미약품이란 최근에 이제 8월 30일이죠. 8월 31일 날 한미약품을 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의 어떻게 보면 원조와 같은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브리핑에도 그렇게 드렸었죠. 공약주 브리핑에도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럴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64% 찍고 이제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상승 파도가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전히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 제가 제시해드렸던 공약주. 왜 김정수 전문가의 공약주를 잘 봐야 되는지 바로 바로 저번 주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콜마죠. 한국 콜마 화장품 ODM 관련 대장주입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 위주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한국 콜마도 비슷합니다. 이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나왔죠. 방송하고 그 다음 바로 시장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국 콜마를 능가할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마지막 부분에 공약주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콜마 9.66%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상승해서 상승이 멋진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 좋다. 김정은 전부가 종목이 참 괜찮은데 주중에 주말 방송만 하니까 좀 답답하다. 주중에 아침에 나는 좀 미리 알고 싶다. 장전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준비한 자료를 브리핑해드리는 장전 라이브 방송 쪽지게 브리핑을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날에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제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합니다. 5시부터 준비한 만큼 엄청난 알찬 정보로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주들이 다 나온다. 미리 다 나옵니다. 왜냐? 제가 아침에 이런 식으로 뉴스와 종목을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 9월 13일 날 아침 브리핑 이렇게 밑에 더 있겠죠. 한 10개 정도 종목을 뉴스를 찍어서 관련 종목을 설명해드리는데 아침에 이렇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 미리 알려드리는데 여기 제가 섹터부터 알려드리죠. 디페이크 관련 뉴스가 나왔고 디페이크 관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 20% 넘게 상승했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비만치료제에 관해서 상승 나올 것 같다. 대응제약 HK인호엔 멋진 상승이 나왔죠. 블루엠텍도 있고 다 미리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업종이 강할 것이고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되나. 그리고 그 종목들 이렇게 제가 후보로 뽑아드린 종목 상승 예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뽑아서 이제 시초가 매매를 합니다. 시초가 매매. 그런데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법 교육을 합니다. 낚시를 고기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 낚시법을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시초가 매매 오전장 매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목 이 종목은 이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래서 다점이 나왔습니다. 기법을 말씀드리고 시초가 매매 오전장 매매 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알찬 라이브 방송을 아침 장전에 장이 시작하면 매일 어김없이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제 편하게 소리 들으면서 김정수 전문가 목소리 들으면서 얼굴 보면서 함께 주식 실력을 쌓아오고 싶다. 주식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 이런 공략주도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제가 다음 라이브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시면 조금 섭섭하다. 내가 라이브 방송도 좋은데 그냥 들어오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선물 3종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아까 공략주 리뷰 시간에 보셨죠? 황금색 선 추세 상승이 시작되는 이 전을 돌파하니까 추세 상승이 시작되는 아주 신기한 스타트점 추세 상승의 급등의 시작을 알려주는 스타트점을 알려주는 황금색 라인 이 거북선 라인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제가 만든 거북선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자료 일부를 프린트를 해왔는데 거북선 기법 저 있죠? 거북선 기법 창시장 김정수 전무가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직접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법 자료 PDF가 나올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께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날씨 여전히 덥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벤트 또는 장중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 커피 증정 아이스 아메리카노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커피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손흥민과 관련된 커피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선물 3중 세트 모두 받고 장전 라이브 방송 보고 공략 주도 미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오시면 다음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스윙랠리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우리 방송만 보셨더라도 스윙 날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매일 종목 받아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장전 라이브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 우리 시황 분석과 당일 핵심 뉴스 그리고 관심 종목들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시초가 매매까지 풀케어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브 방송 선물 세트 3종 세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본 종목들의 리뷰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서울경제의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으로서 나의 수익을 세력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기법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북성 기법 창시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보시면 제 얼굴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제 얼굴인데 저희 어머니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같다고. 그런데 거북성 기법 거북성 하면 이순신 장군님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런데 엄청난 업적을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외군들과의 전투에서 23전 23승이라는 엄청난 업적 완승을 거두셨죠. 전승을 거두셨는데 그렇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전투에서 압도적인 전승을 거두셨냐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역량을 집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따라갈 필요 없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매매인가 아닌가 그 구분부터 수익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왜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북성 기법을 함께 배우신다면 아마 그런 후에 자책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성 기법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화끈한 기법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5연속 VI 종목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한가도 있었죠.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종목들이죠. 실적도 뛰어나고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VI 마치 같이 투자를 같이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을 급등주 매매를 처럼 이렇게 고착을 할 수 아주 젖점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거북성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북성 기법 그러면 기본 조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원리로 거북성 기법이 탑점을 잡아낼 수 있고 작동을 하는지 한번 기본 조건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 수급 차트 이 삼박자가 갖춰질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삼박자라는. 이 삼박자는 3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어떻게 균형이 잡힌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3인데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바로 삼박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재료다. 철저하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대장 섹터 대장 테마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보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시장 중심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갈 거야. 언젠가는 갈 만한 저평가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종목들은 그냥 평생 저평가로 안 오릅니다. 많이들 경험을 하셨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철저하게 시장의 돈이 몰리는 큰손들이 몰리는 대장 테마 내에서 해야 된다.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나 비만치료제 이런 관련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트렌디한 섹터에서 공략을 해야지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수급.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급. 수급. 수급이 뭘까요? 수급이 뭘까요? 수급. 막상 생각해본 적 없죠. 수급? 거래량 터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수급은 어떻게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거래량, 거래대금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좋다. 수급이 좋다. 바로 상승할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근거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수급은 매수의 지속성, 돌파를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수급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급 매수의 지속성은 뭐냐 바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자금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잘 한다면 장 초반에 시작된 펀드 자금의 유입이 장 막판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맞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매니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거는 제가 아침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니까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파력 말 그대로 화끈하게 호가창을 잡아먹으면서 상승하는 종목 그런 수급을 매수세를 바로 돌파력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큰손들이 한 번에 1억 5억 10억씩 사면서 호가창을 뚫고 급등을 하는 그런 화끈한 매매 수급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속성과 돌파력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면 이 종목이 수급이 좋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까 5연속 VI 잡을 때 다 이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VI가 뭐죠? 지가 대비 10% 이상 상승했을 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는 게 VI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성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이 갖춰진다면 급등하는 수급 조건이 된다. 그런데 재료 좋고 수급 좋다. 그래. 그런데 어디서 잡으라고? 어디서 잡냐고? 내가 잡으면 맨날 꼭지던데 고점이던데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지막 매수 타점 매수 최적의 매수 타점을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거북선 라인입니다. 이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것이냐 이 한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는 지만 보고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등락은 당일 등락 한 5% 이하 저점에서만 공략을 한 게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료 수급 차트를 완성을 한다면 우리 이수신 장군님께서 매수 버튼을 넣어도 되겠다 돌격 앞으로 외칠 수 있는 거북선 출동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 조건 재료 수급 차트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같이 조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거북선 기법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북선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포착 사례들 하나씩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만큼 더 수익을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장이 열리면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시는 화면이 라이브 방송의 구성 화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여기 제 얼굴이 떠 있겠죠. 라이브 방송을 하면 지금 제 얼굴도 화면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재료수급 차트라는 이 삼박자를 적용을 하냐 공식을 적용하냐 하나하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수급 차트는 복습합니다. 복습 따라서 읽어보세요. 재료 더하기 수급 더하기 차트는 주가 상승 한번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 LG전자라는 종목이 VIA 급등이 나왔습니다. LG전자 이렇게 큰 대응주가 VIA가 나온다고 급등이 나왔다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재료가 일단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잔치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가전은 LG 이런 얘기가 많은데 LG전자 뭐가 잘 만들죠? 에어컨 잘 만들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엄청난 발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에어컨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냉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LG전자가 AI 관련 냉각 잔치 관련해서 강력하게 연결이 되었다. 하면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왔죠? 수급은 뭐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제일 중요하다 했죠?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펀드 자금 펀드 매니저에 들어오는 싹쓸이 날 잡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인데 보시면 일별 프로그램 매매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다들 HTA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제 이것만 아시면 이제 눈이 트이실 거다. 수급 보는 거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왔어요. 장대항봉이 나왔다는 건 뭐죠? 전일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뭔가 날 잡고 돌았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이렇게 장대항봉 그럼 수급도 와 오케이 수급도 오케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차트 차트는 뭐죠? 황금색 라인만 확인하시면 되죠? 황금색 돈이 되는 황금색 라인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냐 안 하냐 딱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장 시작입니다. 여기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시초가 매매 라이브 방송에 잡아들이는 됐죠? 장 시작하자마자 어? 라이브 방송에서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외쳤죠? 어? LG전자 돌파 거북선 라인 돌파를 합니다. 하고 바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거북선 라인 출동 VIA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떻게 대형주가 VIA에 나오는 장면을 얼마든지 포착을 할 수가 있다. 자 유니셈이라는 종목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라이브 방송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 역시 시초가 매매 재료는 비슷했습니다. AI 공조시장 AI 센터 데이터 센터 공조시장 냉각장치 관련해가지고 같은 재료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수급 수급도 비슷하네요. 장때 양봉 뭐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장때 양봉 뭐다? 펀드 작업 엄청 들어온다. 펀드 매니저들 날 잡고 매수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오케이 수급도 오케이 차트는 황금색 라인 잘 보이시죠? 황금색 라인을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하는 멋진 상승이 나왔고 이때 제 기억으로 이때 20% 이상 최고가 찍었던 거 기억하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장 초반에 저점에서 급등할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거북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 솔루션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6월 14일 황금색 라인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 수급 보이시죠? 재료 수급 차트 거북성 라인 돌파 심플하죠? 황금색 라인 돌파만 하는지 재료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황금색 라인이 돌파하는지만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 목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누구나 타이밍 잡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서 반복해서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앤어빌리티도 제가 체커 원전 수주가 발표하는 날 오전에 미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바로 재료와 체커 원전 확정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수급 수급은 프로그램의 장대양봉이 들어왔다. 차트는 거북성 라인 돌파. 그리고 이날 이날 저녁에 체커 원전 관련해서 수주 확정이 났다고 정부 브리핑이 있었고 그 다음날 17% 상승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17% 그 다음날 떠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수주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 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주 멋진 기법이다. 거북성 기법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보다임은 이날은 상한가를 갖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우크라이나 재건대장주로서 오전장에 공략을 해서 포착을 해서 상한가를 갖다.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이 또 나왔죠. 급등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노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 하나시스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바로 이번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말씀드렸죠. 생물보안법 관련 대장주로서 공략주로서 또 과거 얼마 전에 공략주로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매 타점 트레이딩 타점이 거북성 기법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주를 계속 보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거북성 기법을 이용해서 포착 상승 흐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성 기법 진짜 이제 다시 보니까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설치를 하신다 하고 나서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거북성 라인 설치하는 방법 거북성 기법 장시자로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 복습을 해드립니다.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부양의 같은 종목들을 꼭 함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 3종세 드린다 했죠. 두 번째 첫 번째가 거북성 라인 설치 두 번째 기법 자료 추가적인 기법 자료 PDF 그리고 세 번째 커피 증정 이벤트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김정수 전문가의 워전 라이브 장전 라이브 방송 그리고 시초과 공략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 방송 중에 지금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함께 스윙렬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얼른 들으셔가지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길 수 있는 전략만을 세운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문가님의 필승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 장전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3종 세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석 이후에 수익 볼 수 있는 그 두 종목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의 오늘 추석 선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추석 선물 두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명절이 큰 설날과 추석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들고 왔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종목 바로 HK 이노엔 입니다. HK 이노엔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잘 돈 잘 버는 종목인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 지금 그런 종목이 하반기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K 이노엔 제가 대부분 대형 제약 바이오 공략주로 제시해가지고 대부분 다 날아갔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은 대형 제약 바이오 아직 제가 소개 안 드린 종목 중 하나가 HK 이노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K 자 뭐하는 종목이냐 P캡 P캡이라고 하는 신약을 이미 열심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십니다. 국내 시장 독보적인 일이죠. 국내 최초 P캡 신약 K캡을 K캡을 개발했습니다. 위식토 역류질이랑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미 신약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해서 올해 중에 비밀한성 추가적인 비밀한성 식도염 임상 결과를 발표 미국 FDI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K캡 신약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 로열티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70에서 90억 정도 나왔는데 25년에는 100억 이상으로 가만히 앉아있어도 신약 기술을 통해서 로열티를 통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트렌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바로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중국 바이오사로부터 협업을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도입해서 지금 비만 당뇨와 비만 관리해서 임삼 상상을 도시 동시에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100조까지 늘른다. 2030년에는 100조 이상까지 는다. 이렇게 하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비만 치료제 핫한 비만 치료제와도 연결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K인호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데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11% 영업위기가 무려 47% 고성장까지 그냥 뭐 재료도 좋은데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진데 여기 보면 황금색 라인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북선 라인. 거북선 라인을 딱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딱 붙여놓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도 눈치를 챘네요. 눈치 참 빠른 기관 외국인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도 HK인호의 매수가는 다음 시장 시초가 부근이죠. 4만 7,950원 부근에서 매수가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이 종목 마지막 나무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날아간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인 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 좀 더 디테일한 매매 타점 잡고 싶다 하신 분들 라이브 방송에서도 아침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참여하시고 함께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볼까요? 바로 휴젤 입니다. 휴젤 지금 K뷰티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뷰티와 바이오를 합친 게 뭘까? 흔히 뷰티 바이오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 종목이 바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보톡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최근 파마리서치와 종목도 비슷한 종목인데 제가 옛날에 가구 상반기에 공략주로도 제시했던 드립니다. 파마리서치 그런데 그와 비슷한 종목인데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뭘까? 바로 휴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젤 글로벌 시장에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시장 전방위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바로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을 하였다.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톡스 제품 우리나라 보톡스가 가성비 가장 좋다 제품 너무 좋다 하고 믿을 수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보톡스 제품 아시아 주요 국가 및 유럽 지역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는 올해 2분기부터는 브라질 남미 등 동남아 등 이런 쪽에서도 빠른 성장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어디죠? 바로 북미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죠. 베네브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예정인데 미국 시장에 현지 있는 업체와 파트너를 맺은 만큼 앞으로 시너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 게 파마리서치인데 파마리서치는 이미 많이 올랐죠. 파마리서치는 이미 많이 올랐고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종목은 제가 이미 공략주로서 제시를 해드렸고 대웅제약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 게 바로 슈젤이라는 보톡스 관련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톡스뿐만 아니라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바이리진 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스킨 부스터가 뭐냐 물광주사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과 이런 주사의 장점을 뽑아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 보시는데 일명 물광주사 이런 스킨 부스터라는 시장도 지금 제품을 출시해야 돼가지고 이런 제품도 이렇게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죠. 아직 본격적인 출발을 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강력한 실적 성장과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하지 소문나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항상 상승하기 전에 드리죠. 공략주 리뷰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드린 공략주들은 바로 그다음 주에 상승이 시작된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휴제 이 종목 기대가 됩니다.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딱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 시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는 시초가 오늘 종가 부근이죠. 25만 4,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어디죠? 바로 26만 5천원 2차 목표가는 3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재가는 2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기관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는 거 심심해서 매수하는 거 아니겠죠? 매집하는 거 아니겠죠?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그것도 손잡고 이 종목 보톡스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기대주 휴질 이 종목도 함께 공략을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더 디테일한 매매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다음 주 아침 장전 시작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브리핑 해드리고 매수 타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수일리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선물 두 가지 종목 받아봤습니다. HKE 본인 가입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